어제 오전 인천 영종대교에서 백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1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2에서 14km 지점에서 승용차 등 10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부상자 50여 명이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 운전자들은 이날 오전 영종대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앞차량 뒷모습만 살짝 보일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여 미터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며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공항 리무진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직후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들이 잇따라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